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.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왓티비오와티비오와티비오입니다. 지난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술과 관련된 역사 박물관에 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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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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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영상을 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